이 무슨 애교한 덱인가 무작위 히히 카드 최대치력 빠지직 강화하려면은 불 좀 봐야겠는데 불 하나, 불 둘 불리트 조금 안좋은거같은데 불 하나 불 둘 엘릭셋 불 셋 저스트 쉐프 앤 비트에 비싼 우와 왜 세상에 아이고 잠자로 오는 사람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에 신난다 신난다 깔다 내기 카드 한 장을 제거합니다 바지직이 다섯 장이나 있을 필요는 없잖아 하나 치우자 파지직입니다 빰빠빠빠바바밤 잘하네 사고가 카드 하나 더 숨을게요 나는 내계면은 52 데밋이지 끌거내기 유성타격도 타격용 인형 2개 받는다 갓카드 아니야 파워포션 축전기 배터리 평형도 괜찮을 것 같고 밧데리도 괜찮을 것 같고 닥데리 인형 닥데리 충전 닥데리 평형 다 좋을 것 같아 아야 아야 나이스 닥데리 강화 한식 하나 더 줄까 아니면 이중시전을 줄까 2대기면 이중시전 필요할 것 같아 뻔계 구체 그렘린 안나와서 좋네 쎗 에이비 조시해야 하는 것 영 조시하는 곳에 맞았어요 알고리즘 3코스트로 사양절고 있어야 돼 야 저거 Also, 분위기 사이즈 S.L 의도적인 서순 의도된 것입니다 탐색 기계학습 탐색 기계학습도 셀 것 같은데 룬 피라미드 킬갓 보이면 바로 잡을 수 있잖아 재활용 같은 거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룬 피라미드 내가 실제로 좋죠 어 아카베 코 미쳤는데 시너지 항리즘 이게 시너지지 홀로그램 파지직도 나쁘지 않을 거고 홀로그램 재활용도 될 거고 근데 홀로그램은 흔한 카드라서 애들 잡으면 나올 거야 족쇄 족쇄 아카베 코 시너지 미쳤는데 역장 재활용함에는 족힌 할 거고 역장 재활용함에는 사쿠스트나가 될 수 있다 냉성함은 언제 먹지 냉성함은 언제 먹지 어디로 가지? 엘리트 두 마리를 잡을까? 아니면 재활용 걷어내기 강화를 할까? 걷어내기 강화도 좀 급하긴 할 것 같아요 강화할래 아니, 아까 이 마 얏 쉑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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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클럭 재활용도 돌릴 수는 있겠지만 도움은 안될거같다 재활용 강화에서 템포 더 올리고 먹을까 한개? 재활용 강화 냉정안을 먹어야할텐데 냉정안이 병법서 개꿀댁이다 셋 파티 잘 잡았네 파티 잘 잡았네 아이 미친 구데기같은 에임 띠용 띠용 여섯발 다 오른쪽에 들어갔는데 이중시전 이중시전 안 없앴으면은 여기서 융합 넣고 무한덱 생각해봤을텐데 내가 이중시전 지웠어 그 다 가수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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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모로 재발용 가져올 수 있으니까 없어오세요 와우 코스트바 어 이거 드루그가 좀 보였는데 잘 막네 그래도 11, 13번이면은 아직 모자란다 하다 죽어라 편향 쟁폭 편향 좋을 것 같은데 매우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어째 나오냐 저거 그 냉정함이 안 나온다 대충 냉정함만 챙기면 될 것 같은데 방울이 제일 낫지 않을까 아씨 쓰레기만 나오네 아 독고 정도면 뭐 그냥 저 정도면 괜찮지 아 근데 냉정한 문제 먹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고, 알고리즘. 홀로그램, 제발용. 홀로그램이 제일 낫겠지. 총 안 먹어도 다음 순서가 저겁니다. 탕끼? 탕끼 하미모. 광기 한 개, 한 개 주면은 감참이라고 받을 텐데 왜 두 개나 주냐. 셋. 광기 두 개 들어오네, 이게 문제야. 광기가 광기에 들어간다고. 시험도 미색. 시험도 미색. 저렇게만 나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싸. 편향 줄까? 좀 아쉽긴 한데. 아쉽긴 해도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아. 아쉽긴 해도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아. 아쉽긴 해도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아. referendum 한 개udes 제작. larını 어떻게 exerciserhigh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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활용 뽑으려고 돌렸는데... 못 뽑았던... 기계학습하나 더? 아니야 냉정함 줘 제발 부탁이야 가방이다 파지직을 주자 차라리 둘 다 필요 없지만 흠 너네네 다다 아니 뭐 도봤으나 이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짤랑짤랑짤랑짤랑 레이저 포인터 넣으면 딜은 세질텐데 지금 딜보다 방어가 더 중요하지? 딜은 안 모자란거같애 야 이거 어떻게 막어 이거 큰일난데 으아악! 홀로그램에 들어갔네 쌤 아아아아아아 뭘 갖고 오제? 다 지식이 제일 나은가 슬더슬 디펙터 아니 슬더슬 디펙터라니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아이고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팀퍼디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구독 고마워요 고슴츠이 부적특 냉정한 문제 주냐 죽인주냐 소음 가방이 있어도 이거 넣기는 좀 그런것 같다 광기 전타에 넣는게 낫겠지 고마워 고마워 탈 아 기생충이 어떻게 든든할 수가 있어요 용해장치 암전 날뛰기 수비카드 드럽게 안 나오네 드러운 게임 용해장치 암전 날뛰기 할퀴기 할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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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퀴기라도 넣어야 되는거 아냐 이거 뭐 뭐 나오질 않냐 근데 인공물 때문에 어차피 할퀴기 못쓸텐데 구순이 제대로 안되네 예쉐 예쉐 아 뭐야 이게 야 좀 맞춰봐 야 저거 좀 맞춰봐 고통받으리라 고통받으리라 아 도라이돌이구만 이거 야 좀 잡아봐 야 좀 잡아봐 게임을 상대방 빡치라고 하는겁니다 컴퍼니 드라이버 컴퍼니 드라이버 카치 하얀 하얀 아 음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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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렇다고 해도 광기 광고하는 게 제일 쥐게임이요.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주판 주판 주주주주주판 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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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정하보다 주판이 방어력 더 잘 줄 것 같은데 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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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둘 하위모에 광기 넣는 게 낫겠지. 인공물을 깔 수다. 인공물을 깔 수가 없다. 슬프다. 최고의 알고리즘 최고의 알고리즘 비판에 불구하고 있는을 깔고 있습니다. 산업 상상orman호 생각에서 훗을 잃은 중인과 인공물을 깔고 있습니다. 특수, 이 진입으로 추렛이 용분을 깔고 있습니다. 시작해요. 드로우만 좀 더 빵빵했으면 죽었을텐데 이거 심장 못삼을 것 같은데 네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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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1. 하위모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 Please np. 구울 걸어내게 들어가면 돼 상력성 . 맞고 그냥 돕고 빼버리고 하나 둘 셋 장 빠지니까 1 2 3 4 5 4장 남겨놔야 되지 이렇게 족쇄 지금 안 써도 되겠다 크라데 인공물이네 생각이 잘 갔다 이제 파지식도 다시 오도 될텐데 어차피 200킬 나오지 그니까 하위모 지금 해야되는게 하위모 걷어내기 이게 루프가 되는 됐다 된거 맞지? 심장 어적쇄 어적쇄 됐어 황호작색 심장 허접색 아 독구가 큰일을 했다 독구가 일을 했다는 것은 종을 안 먹었으면 죽었다는 게 아닐까 부적특 빈